안녕하세요 연홍TV 완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이 저 윙크했어요 자들을 맞이하는 운명 같은 시간이에요 자 자기꺼 다 가지고 오시면 돼요 성공적으로 이수할 때 다 이거 개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이렇게 생겼어? 이렇게 생겼어? 언니 나 진짜 이렇게 생겼어? 언니 반갑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둘고 자샤 오케이 둘고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운데로 와야 된다 가운데로 와야 된다 가운데로 와야 된다 가운데로 와야 된다 진지 이 분은 너무 빨라요 갑작두기 오빙전 강사진 핸드폰 강사진 핸드폰 개선 특수에 왔는데요 자기는 저희 인생은 즐기라고 하셨어요 즐기기 위해 늦게 자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기중한 시간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